김건희 여사가 트루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인 오글게렉 베르디 무하메도바 여사와 별도의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. 김 여사는 트루크메니스탄의 전통 수공예품인 카페트와 자수, 또 전통 의상 시연 등을 감상한 뒤에 전통 의상을 입고 오찬장으로 이동했습니다. 한편 트루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오찬 시작 전에 국견인 알라바이를 선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김 여사는 양국 협력의 징표로서 소중히 키워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.